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십니다 제가 지금 집에 돌아온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벌써 4년이 되어 오는데 억류된 후에 많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중보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지도 몰랐고 저는 그곳에 홀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참여하시고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주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1985년도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데를 가서 DTS라는 제자 학교를 그곳에 가서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가장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고 단지 가서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저한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을 이민 가기 전에 1984년도 경에 당시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남서울 교회의 중등부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을 때 제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크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목사나 선교사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신학대학도 가고 신학원도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여기서 공부를 안 시키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CCC라고 대학교 선교회에서 하는 선교 집회 그리고 또 부흥회 내지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침 창설자이신 비울브라이트 박사님이 한 저녁 때 말씀을 나누시는데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당시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앞으로 헌신하고 선교사가 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회의 맨 뒤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나가서 제가 처음으로 단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중국 선교회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의 다른 역경을 겪으면서 다른 길로 갔다가 나중에서야 몇 년이 훈련나서야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또 다른 인생의 풍파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는 저를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보내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첫 번의 하나님의 첫사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소명을 주신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여행지로 중국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중국으로 2005년도에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다니는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단동이라는 지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단동은 신이주가 마주보고 있는 중국 적점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벗어나서 여러 사람 중에 단동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통해서 물자의 한 80%가 단동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육하시는 성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성교사님이 양육하고 있었던 두 북한 분도 처음으로 제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약 30세쯤 되신 분이었는데 여자분이었고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약 3주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 되신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저 조국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도 많을 것이고 두고 온 식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예수를 가졌는데 내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50대 아저씨였습니다 가족들이 북에도 있고 이분이 나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몸도 성취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서 직업도 없는 상태 어떻게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말씀이 그 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분은 내가 예수를 아는데 이제 더 뭐 필요합니까? 하는 신은 말씀 또 한 분은 이제 예수가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지만 누구 한 명도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압록강 지류를 따라가면 작은 색강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배를 기수게 대고 있으면 군인이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마 관광객들이 낮에 가는 코스였나 본데 저희는 도착한 시간이 저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배를 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음에도 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배를 타고 진짜 한 20분 정도로 내려가다가 북한 쪽에다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말로 배사공이 뭐라 뭐라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진짜 북한 군인이 나오는데 저희한테 총을 겨누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섬뜩하죠 깜깜한 어둠 속에 총을 겨눈 북한 병사가 저희한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뱃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한두 마디 하시니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돈 좀 가져온 거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그날 따라 제가 죄송합니다 가져온 게 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담배는 가져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게 좀 있는데요 하면서 빵이니 과자니 사과니 미국에서 가지고 간 육포니 이런 것들은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마디 하다가 다시 이제 어둠 속으로 뒤를 돌아서 사라지는데 그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소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뱃머리에 서 있으면서 그 돌아서서 사라지는 그 군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저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2005년이니까 딱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는 하와이 열방대에 가서 간사로 성기다가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중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여행팀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남아서 이곳에서 선교사역을 개척할 사람 있으면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더니 저희 팀의 70%가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남아서 선교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 있는 지역이 대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대련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전문적인 성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이분들은 학생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고 저는 그저 간사를 조금 해본 사람이 불과했었습니다 중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남을 하셔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한 두어 달 기도하고 모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열방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머물 수 있는 공간 또 그들이 수많은 중국사람들 훈련시켜주는 공간을 준비하라 그래서 집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의 이름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약자로 제이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봤더니 너무 작습니다 방 세 개짜리도 작고 네 개짜리도 작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다섯 개짜리까지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서른여섯 개까지 집을 봤는데도 안 되니까 부동산이 도대체 얼마 방이 몇 칸짜리나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집 보여주세요 큰 집이 보여준 것이 방 여덟 개짜리 화장실이 네 개짜리 큰 빌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락방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 한 삼사십 명이 잘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한테는 300불이 있었습니다 1년치 집세가 2만 4천불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300불을 들고 갔으니 부동산이 알았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인한테 묻기 전에 제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 집을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왜요 집값을 주인이 내지 제가 냅니까 주인이 묻더니 제 마음속에 15만 유엔 그 당시로 한 18천불 정도 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에 하면 안될까요 하고 깎자고 하니까 안된대요 사실 그 돈도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두 달치만 민집을 드리고 세 달씩 나눠내면 안되겠습니까 중국은 1년치 집세를 한 번에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연히 안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집 앞에 가서 뺑뺑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주님이 주신 집인 걸 믿습니다 이곳을 예비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일 7일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냥 15만 유엔에 하고 두 달치만 갖고 와라 두 달치가 미국 돈으로 삼천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삼백불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같이 있는 간사 자매가 전화가 오더니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더니 삼천불 보내주신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된 사역이 예수님의 집 제이하우스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방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연간 삼백명이 넘게 와서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두 달씩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여러가지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1년이 지나자 저희가 중국에서 제자학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제자학교를 할 수 있을지 어디서 광고를 해서 어떻게 사람 오게 할지 제자학교는 6개월간 함께 머물고 사역을 같이 공부하고 단기 성교까지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6개월 동안 과정을 어떻게 사람을 모집할 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이 때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맞대요 그러면 주님이 보내주셔야겠는데요 지금 등록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3주 후에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물었습니다 주님 몇 명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제 마음속에 18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칠판에 썼습니다 18이라고 그리고 저희 있는 간사들한테 우리 아는 중국 사람들 다 써보자 이름을 이름을 다 써보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이렇게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올 사람들 기도합시다 하고 했더니 3주가 지나자 학교 시작하는 날 18명이 왔습니다 18명 중에 13명이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네 명은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은 한국인 선교사를 따라온 북한 분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처음 하는 학교에 북한 분까지 오시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안전할지 이분도 안전할지 근데 저희가 이분을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18명 보내주신다 했는데 18명 안에 이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받았는데 나이가 50쯤 되신 분인데 이제 믿은 지 몇 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사상과 체제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신 분이 와서 저희 속에서 다 지내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움들을 경험하게 되다가 이분이 학교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저희랑 같이 6개월을 더 머물다가 1년이 되었을 때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겠다 집으로 가서 가서 아이들을 거기에 있는 불안 그러니까 꽃재비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원을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그 동네에는 고아원이 없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셨다 해서 저희가 축복하고 그분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북으로 돌아가셨고 그게 돌아가신 북으로 이제 돌아가신 집으로 가는 것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1년 후에는 저희가 아예 사역센터를 단동으로 다 옮겨서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사역도 많아져서 이제는 집 한두 개 갖고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문화센터가 얻어졌다가 이제는 단동에서 큰 호텔을 보게 하셨습니다 약 200명이 기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큰 호텔이 문을 닫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백투 예루살렘 훈련센터에서 그곳에서 열방으로 젊은이들을 중국이들을 특별히 예루살렘까지 모슬렘권으로 또 북한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기로 저희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이 때입니까 주님 이 장소입니까 주님이 둘 다 맞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은 이건 집도 아니고 이건 호텔인데 1년 집세가 엄청났습니다 당시 미국 돈으로 따지면 8만 불이 넘는 1년 쇠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저한테는 1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맞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물어야죠 그러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가격을 제시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또 그 다음날 가서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40일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가격이 떨어지고 100불에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40일 후에 저게 들어갈 때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간 500명 이상의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동까지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거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 제가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저 땅에 가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2010년도에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북한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라진선봉이라는 데 가보니까 이제 막 그 지역의 서방 사람들을 위한 관광의 길이 막 열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화교류 회사라는 걸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동까지 오는데 북한을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좀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가능하대요 그러면 한번 그걸 상의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초청장을 받아서 이번에는 저와 제 집사람과 또 다른 부부가 네 사람이서 저희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관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외에도 저희는 문화교류 회사다 보니까 문화교류 할 수 있는 관광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 뭘 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가 영어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대화해보는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중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했더니 마침 그 사람들이 우리도 외국어 중학교가 있는데 영어반도 있고 중국어반도 있다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애들이 한 번도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가보니까 처음에 가서 헬로우 하니까 헬로우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마당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시장인데 거기 가보면 라진시에 있는 한 가정이 한 명씩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이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장마당이 굉장히 큰데 장마당 들어오는 어귀에는 장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주 그냥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채소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장마당 어귀에 왜냐하면 들어오면 자리세를 내야 되니까 그 밖에 앉아계시는 분들부터 이제 장마당 어귀에 들어오면 그 문 앞에서 뻥튀기를 파는 할머니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주면 막 서로 싸워요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내려오면 조금씩 요만한 자판대를 놓고 파시는 분들 시작해서 실내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메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상점 역할 같이 하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색깔이 더 좋아 보입니다 또 이렇게 얼굴도 밝고 얼굴 색깔도 훨씬 좋아지는 그것이 그런 차이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런데 가서 떡도 좀 사 먹고 가서 북한 돈도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 가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원래 허락이 안 되는데 해주겠다 그럼 저희 산에 가게 해주십시오 왜 산에 가려고 생각했냐면 거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해변에 가서 아이들과 가서 볼도 차고 해적돼도 괜찮겠냐 그렇게 할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도 타도 되겠냐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을 전부 다 수용해 주는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호텔 뜰 밖을 나와서 걷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이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한다 내 백성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며 그들이 봉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가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요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2010년도에 2005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5년 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서방세계와 북한을 잇는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다트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그들이 무력으로 진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매일 가서 돌았죠 한 번씩 그리고 나서 일주일째 되니까 일곱 번을 돌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삼성을 지르니까 그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이하우스를 시작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일주일을 그 집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40일을 돌았더니 그 호텔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라진 선봉이라는 도시가 23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중국에서 건너와서 두방관을 건너가서 첫 번째 있는 도성이 여리고 성처럼 라진 선봉인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와서 땅밟기를 한다면 산에 가도 들에 가고 시내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1년간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자 1년 동안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데려와서 기도한다면 여기 영적인 장벽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여리고 프로젝트 여리고 작전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세계에 다니면서 호설했습니다 우리 북한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한 여권,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네 가지 하십시다 첫째는 가서 보십시다 백물의 불효일견이라고 많은 성교사님들이 얘기를 듣는 것까지는 좋지만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 둘째는 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물론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성벽이 무너졌듯이 라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셋째는 가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가서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은 북한에서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하는 것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성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교하는 건데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우리끼리 가서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거나 성경을 나눠주거나 그들에게 그런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틀 안에서 우리 움직이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다 넷째는 그리스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가서 말로 전도는 못하더라도 그저 스마일 해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만 해도 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에 의한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서 하십시다 가서 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조선사랑투어라고 정해서 기도하는 300명을 모집했더니 진짜로 3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10명, 20명 단위로 23번에 거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3번에 거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유럽에서, 북미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대만에서도 와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가서 그냥 땅밟길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들을 알게 되고 그들도 우리를 알면서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져 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게 되는지 몇 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대를 합니다 미국 사람, 외국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들어가는 복도에 보면 반미 교양 포스터들이 쫙 붙여 있습니다 미제 침략 기준을 소멸하자 이렇게 돼 있고 미국 사람들을 뿔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처럼 빨갛게 그려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없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그들도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심듭이 있고 아이들은 똑같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 세 번 가신 분도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애들 또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영적 전쟁에 반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한 버스가 빵꾸어 나가지고 기차를 놓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섯 명의 미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번에는 청진과 칠보산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목사님들이 칠보산의 꼭대기에 서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운전기사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버스가 떨어지는데 간신히 비켜나가서 고랑으로 처박혔는데 버스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를 감시하려고 한 명이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앞쪽으로 부딪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막 운전수를 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이 사람 벌하지 말아달라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다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몸만 왔어요 빨간 약도 안 가져왔습니다 붕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요 괜찮습니까? 안 개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새 버스에 타고 새 버스니까 버스도 신형 버스예요 다 타고 내려가고 그 다음날 라진을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불도저가 와가지고 버스 딜을 받았습니다 또 버스는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시하는 분이 이번에는 맨 뒤에 탔거든요 일부러 이분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이틀 동안 두 번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겁나서 타갔나?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아 괜찮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의아해하는 겁니다 무슨 관광 와가지고 두 번 죽을 뻔했는데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23번 중에 18번을 직접 인솔에 들어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억류되었습니다 억류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외장 하드 컴퓨터 외장 하드를 실수로 반입한 게 문제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사서 옮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차에서 일을 좀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컴퓨터는 중국에다가 호텔에 맡겨놓고 깜빵이 있고 서두르다가 외장 하드는 제 가방에 들은 채로 국경을 넘어서 세관 검색대에서 걸려 적발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서방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불순한 걸 가지고 간 목적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저를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붙잡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감금하면서 이제 신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성교 편지와 8천 장이 넘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신문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가 붙잡혀서 어떤 하나의 산장 같은 호텔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데 첫 며칠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취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 11시, 어떨 때는 12시까지 거의 15시간 정도를 취조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서 이제 물어보고 말에 제가 이제 쓰게 하는데 써서 원하지 않은 답이 나오면은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그러면 벽에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5시간씩, 4시간씩 서 있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저기 방 한가운데 서 있어 그러면 이제 조금만 미동하면 카메라로 어디서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방이 좀 추웠습니다 10도, 12도밖에 안 되는 방이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잠도 잘 안 지웠습니다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식사양도 굉장히 작게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데 6시간, 7시간을 미동도 못하게 서 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안 고파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한 2주는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 근심, 불안감은 초조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려온 사람들 걱정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 신분이 탈론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역자들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감에 자책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제가 이런 실수를 존처나 안 하는데 수많은 사람은 절대 이런 거 갖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히 강조하고 해서 300명이 들어갔지만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나왔는데 하필 이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함감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이 저도 모르게 살짝 펴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해요 금가루 같은 것이 그러면서 제 팔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왼팔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단다 성령님께 너의 발 옆에 서 계신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 있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데였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 되리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너는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밖에 가득한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난 지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웃었던 것 같아요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다가 야 이거 소용없어 쟤가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대는 조금 있으니까 들어왔더니 야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 하셔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무사히 국정을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성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데려온 목적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땐쯤 되니까 이제 성교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배우를 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시켰느냐 당신 뒤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누가 보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 위에는 누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참 찾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없다고 며칠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막 들어와서는 며칠 지난 다음에 증거물을 찾았다는 식으로 의기양양에 들어왔어요 얘 보라고 내가 찾았다고 하면서 조사관이 들어와서 야 당신이 쓴 건데 보라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써놨더라고요 주씨가 누구냐 이름은 뭐냐 이러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긴가민가해요 진짠지 아닌지 그렇게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한 일은 국가전복 음모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국가전복 음모를 제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은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되니까 이제 제가 훈련시켜서 보냈던 북한 사람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받아서 잘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감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걱정됐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돌아와서 고아원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시작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국가전복 음모랑 상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열 명을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 열 명이 예수 믿으면 열 명이 나중에 백 명 되고 백 명이 만 명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그때 되면 위협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될 수 있겠죠? 했더니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국가전복 음모에 해당이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부추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라고 한 것이 국가전복 음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는 무섭지 않은데 당신이 한 일은 크리스찬 바이러스를 전파한 거다 이거예요 침투시켜가지고 우리의 사상을 변지시키고 문화 침투 책동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담을 깨고 수령님에 대한 믿음을 깨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지금 한 일은 조선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사람 중에 가장 엄중한 죄를 진 사람이다 당신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딱 두 가지 사형 내지 무기지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변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취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평양으로 이송이 되고 4개월 반 동안 예심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예심이란 것은 사전 심리 절차입니다 재판 받기 전에 검사가 들어와서 물어보고 나가고 물어보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가져갔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달라고 했더니 그때는 성경을 돌려줬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NIB 미국 성경과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어 개혁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앉혀놓으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보니까 제가 평생 읽은 성경보다도 더 많이 북한에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잘 안 익혀지신 분들은 제가 아주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들이라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평양도 와고 그랬거든요 와 보니까 여기 한 1, 2년쯤 살아도 괜찮겠네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좀 살고 있구나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북한에다가 여기 조선에다가 기도센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죄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평양에 와 있고 집안에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가 주님의 기도센터입니다 주님 여기가 주님의 성지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이 한상을 보여주십니다 김일성 광장에 우리 남한과 북한과 전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하루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평양 냉면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흉악범이라고 하는데 냉면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웃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 냉면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받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네요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웃었죠 그랬더니 진짜 그날 밤에 김치볶음밥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냥 우연히 일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기를 4개월 반 동안 40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저 마저 호스텔에 가서 룸서비스 시킨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주시고 생각만 하면 주시고 이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마음 속에 서언도 듣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재판에 갔더니 15년 노동 교화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사람은 처음으로 교화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화소를 갔을 때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가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 같아서 가보니까 외국인 특별 교화소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3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다 뭐 하는지 그래서 관심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미국 놈 처음 왔다고 그래서 그들한테는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성교사, 목사인데 미국의 앞잡이 이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 친일파처럼 미국에 붙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딱딱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제가 아침부터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니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시간을 주 6일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콩밭에 가서 콩 씹는 일, 김 매는 일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김인지 진짜 뭐가 콩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아주 다 긁어낸 적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농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농사가 하는 것도 심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밤까지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겨울철에 됐을 때는 석탄, 가루를, 석탄제를 가루를 내는 일, 땅을 파는 일, 돌을 날르는 일 그래서 사실상 중노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침에 보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길게 볼 수 없어요 하루하루씩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일 제가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달력을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가겠나 그러면서 체크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주님에 의탁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점점 지나면서 좀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27kg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실조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한 달쯤 지났는데 특사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 전에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백악관에서 비밀특사가 또 왔습니다 저를 만났는데 5분간 만나면서 미안하다고 갔어요 가슴이 무너지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최장기가 5개월밖에 없었는데 저는 1년이 됐는데도 특사가 와서도 못 데려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이 필요한 땐 갔다 우리 하나님께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집에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3주 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문을 끌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그곳에 성교사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죄수가 아니라 아들로 그곳을 보냈다 내가 너를 저는 어둠에 제가 갇혀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으로 그곳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왜 가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했을 때는 30여 명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저를 억압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명 한 분씩 마음을 열게 하시더니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103번 이렇게 부릅니다 103 수임번호를 그렇게 부르는데 나중에는 혼자 있을 때는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 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도 해주고 있고 예비 부부 상담도 해주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하면서 자녀 교육 상담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했어요 아,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혜택이 뭐냐 두 번째는 대가를 뭐를 지불하느냐를 물어봅니다 제가 뭐 11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년을 못 가고 있으니까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살아 있다며? 하나님 살아 있으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마 선생님들 포함되어 있나 보죠 했어요 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얘기도 듣고 박기세선 얘기 듣겠으면 했더니 맞대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어떤 걸 기억나게 하셨냐면 라진에 처음에 조사받을 때 한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느님이라는 말은 들어봤다 예수라는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듣는데 이 예수가 중국에 사냐 조선에 사냐 물어보더라고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21세기에 동아시아에 번영하는 동아시아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볼 수 없는 땅이 된 것이 북한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부탁하고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해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인도에 미국에서 한 성교사님이 갔는데 한 불화기에 굉장히 그 부족말이 어려워가지고 말을 자대로 배우지 못해서 몇 년을 고민고생하다가 결국은 10년이 돼도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을 파손교에서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실패한 성교사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성교사님을 보냈는데 그 성교사님은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3년만 되니까 말을 잘해서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불화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설명을 잘못한지 알고 다시 설명을 설교를 하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되셨죠?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드세요 했더니 또 다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정말 당신들이 예수를 알기는 알고 손 듭니까? 했더니 부족장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님께서 10년간 저희랑 사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교화소에 있을 때 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떠난 다음에 예수를 알 길도 없는데 내가 이곳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신 것이 이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부터는 긴박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때가 이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 될 때마다 3시간에 한 번씩 간수들이 바뀌는데 3시간마다 제가 기다립니다 또 다음 그 다음에는 누가 꼭 마치 이발사가 머리 자르면서 30분 동안 앉아 있는 동안에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일하니까 저를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한 1년이 넘어간부터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정도 알고 우리 사정도 알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밤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많고요 그 다음 불을 이렇게 켜놓고 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전에는 꼭 2, 3시간은 불이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 해주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의자에 앉혀놓으면 뭘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밤에 깜깜한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다 울려 퍼집니다 교화사 전체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찬양을 많이 했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 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암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절에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보잖아요 그들은 사람 참 이상하다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나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떠나는데 교화소장 선생님이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또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교화소의 교환인으로 보자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목자가 양들을 버려놓고 온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놀라게 역사하십니다 11월 3일 2014년이 딱 2년 되는 날인데 그 이틀 전에 검사가 와가지고 당신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3년 남았어 그거 다 채우고 가야 돼 너희 정부도 신경 안 쓰고 세상도 다 잊어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를 근데 매주 와서 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별명을 영어로 Mr. Disappointment라고 했습니다 실망시 또 오셨군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실망이 절망감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날 450톤이 넘는 편지들을 보내주신 분들 편지를 다 잊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합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외로움을 받으면서 그렇지 수십만 명의 사람이 날리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좌절할 수 없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성교사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11월 3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니아서 3장 20절 펼쳐봐라 영어로 말씀하셨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이었고요 금요일 날 특사가 왔고 토요일 날 집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우리가 와싱턴 DC를 월요일 날 아침에 떠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비행기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는 형제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함께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도 형제님을 사랑하고 형제님을, 자매님을 축복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가서 내가 한 일을 전할 뿐더러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책 제목을 잊지 않았다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았고 북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결국은 제가 돌아오게 된 힘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고 제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저희가 억류되어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억류되어 있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올게 될 것이고 곧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이 꼭 통일의 날까지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벌써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탈북 형제 자매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을 궁일여겨 주십시오 함께 서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배운 것 한 가지 있다면 진심은 그 어디나 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물기를 주는 것보다 뭘 더 그들에게 물의 마음을 나눠야 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긍일여기고 낮은 자의 겸손으로 그들을 나아갈 때 그들이 죽게 돌아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어디서나 언제서나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심을 위해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남입니까? 아니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까? 그들이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예상이 되지 못합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동의를 위해서 평화통의를 위해서 그들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앞다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